장수에 도착을 했어요 장수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6마장 사용시간 한 2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미와 레이크를 둘 다 데리고 내려 나와서 저는 좀 멀리 보이고 있죠 정말 돌리고 은수는 레이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저 끝에 이제 벌써 은수가 도미를 타고 있고 저는 레이크를 받아서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레이크를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레이크는 기승이 안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고 도미는 환경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테스트 차원의 선수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수를 많이 와봤어요 도미가 처음 하실 때하고 좀 다르게 오늘 거의 뭐 나와서 간단하게 조금만 돌리고 물론 이제 출발전에 저희 마장에서 연습을 다 하고 왔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아주 잘 후연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합이 걱정이 되긴 한데 좋은 성적 나기를 바라봅니다 물이 나게 30분 안걸려서 15분 만에 운동 끝내고 도미만 끝냈습니다 레이크는 확인만 했고 이제 마지막 짐 옮기면 밥 쥐고 나면 오늘 도착과 연습경기까지는 마무리됐습니다 또 마장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들고 있어요 이런거 들고 있어요 네 왼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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